또 우리 국가무역문화는 설소의 사태 19호에 이수자, 김영숙씨 인사하십시오. 주감이이기도 하지만 트론트도 또 노래를 본인이 취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 좀 불러라니까 또 제가 그걸 갖고 오라고 안 해가지고 준비가 안 돼서 그거는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시라는데요. 개짱이에요. 본래면 보고 말래면 말래요. 이런 상황이고 여하튼 오늘 즐거운 시간 재밌게 도시고요. 신난다 싶은데 앞에 와서 춤도 추세요. 그러면 춤 제일 잘 추시는 분은 저 두 분들이 아직 희집을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어요.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맘에 들도 춤 잘 추시면 이따가 둘이 엮어드릴 테니까 없어지면 안 찾을게요. 절대 안 찾을 거니까 기대하시고 맘에 들면 끌고 가세요. 여기 없어져도 안 찾습니다. 정미덕씨, 김영숙씨 두 선생님이 올라오셔서 풍년과 청춘과 풍범타령 다 아시죠? 신난을 아시는 걸로 자, 문의드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두 분 올라오세요. 자, 한복도 곱게 입었으니까 젊은 오빠들한테 새해 조금 있으면 새해에요.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고. 네, 큰절 한번 올리세요. 큰절! 누가 큰절을 시즌을 잘해봐. 오늘 흡수하지 마. 안 찾을게요. 네, 절대 안 찾아봐. 아이고, 예쁘죠? 그냥 오빠들이 한 1년만 젊었어도 어떻게 해보겠지. 근데 지금도 초반에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자, 음악 주시고요. 박살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 다음은 오무세요. 아! 풍년이 왕에 풍년이 왕에 근술 강사들로 공경이 왕에 지와 좋다 걸시고 가도 도도요 나 영경 주사월의 화려 노린가자 주사월의 화려 주사월의 화려 노린가자 그 전화보면 창문 이리와 졸다 벌시음 졸다 졸다 영경 날씨구나 좋고 좋으나 영영 가사오래 간절 요리하자 전하진 애도를 영화나게 돌리는 것 같군지 날 보자 모든 하늘이 품질이다 지화가 좋다 얼씨구나 좋고 좋으나 영영 가사오래 간절 요리하자 자 시골 덕분에 넘어갑니다 날 정돈에 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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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의 동남아는 대장한 마료라 한 번 없는 세월이의 백발이 되노라 세월이 닿는 그릇속이 닿고 빛대기 있는 그릇속이 닿는 그릇속이 닿고 모산 الع激 entonces 우리oudvulvevvvv Karen 찬송이 ABB 바람 끝날 고소 이불vulvev EID 나는 존갓 나는 전혀 존갓이여 발상 불안한다고 나는 존갓 나는 전혀 존갓이여 나의 계가지죠 눈치 없이도 발상 불안해 나의 울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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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 대한 일말이 없나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고요 저는 얼씨구 좋다 우리소리로 신명과 행복을 전하는 명감사 명창 김영숙 인사드립니다.